첫번째 게임 오준성이 이어갑니다 어... 과감합니다 단체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백핸드 두번번에 김도현의 서비스 아... 이런게 좀 필요합니다 예 백핸드 포핸드 어 어 야 portray 4 대 3 코스 변화 지금은 포핸드 반격 그리고 두 번의 공격 반나나 플립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3국 아 4국으로 받아 아 아 그리고 코스 변화 6 대 10 4 7 대 10 아 아 아 아 김동현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두번째 게임 아 아 지금 반격하려고 작전 좋습니다 지금 반박자 빠르게 밀어냅니다 아 아 3번 오 그쵸 이번엔 미들코스 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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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핸드 아 아 서비스 김동현 아 서비스 포인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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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갔습니다 김도현 짧게 보내봤던 김도현의 리시브 포인트였습니다 아 아 현재까지 3개 모두 승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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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